트위데로는 제작진 제작진 그날의 시작이 나를 몸이 가득히 감싸고 외국인 이쁘게 뽐내게 너 하나님의 손 은혜에 은혜에 그 기억들이 우리 그 추억들이 내 뜻을 돌아보잖아 그때가 내면 더 좋았는데 옛날이 내면 더 행복했는데 죽으면 미련해 주지 못해 믿고 또 잊으려 했던 순간에도 난 더 좋았는데 너의 웃음이 안기면 쓸쓸히 바라만 뻗던 그 표정들이 좋았던 시간들이 스쳐 견딜 수 없잖아 그때가 내면 더 좋았는데 그날이 내면 더 행복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완전 좋지 못해 나 흔들려온 네 소식조차 다 좋아했는데 그날이 내면 더 행복했는데 그날이 내면 더 행복했는데 조금만 미련해 지우지 못해 잊고 또 잊으려 했던 순간에도 그날이 내면 더 행복했는데 컴퓨터 그날이 내면 더 행복한 무엇인가요? 그날이 내면 더 행복한 이 세상은 너무 많이